최근 경제불황으로 품질 좋고 저렴한 중고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중고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무더위를 대비해 냉방기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알뜰족들이 몰린다는 중고매장을 이용하면 구입비용을 절반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중고제품 할인 매장에는 밥솥, 전자레인지 등 주방용품부터 식탁, 책상과 같은 가구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냉난방기는 대여도 가능한데요. 원하는 기간만큼만 사용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대여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중고제품 외에도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유통과정에서 약간의 흠집이 생겨 반품된 리퍼 및 덤핑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들이 늘고 있는데요. 리퍼 상품은 약간의 흠집을 게이치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은 새 상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중고품을 구입할 때엔 제품 사양이나 사용기간, 제품 상태 등을 꼼꼼히 검토한 뒤 구입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객 만족 보증제로 구입한 가구는 교환이나 환불, AS가 가능한데요. 고객 만족 보증제 가입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알뜰하고 실속 있는 중고제품 구매일 것입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고객 만족 보증제 가입. 보증제 가입.